1. 수작목루 수작목루 엘나룻러작 레어들 여러 조박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성수에 보관되었다 그 조박들을 모아 어서 이 행성을 떠나야 한다 틈이 넓걸 하지만 어둠 너머 다른 차원에 잠시 발해드리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라저가 왕설에선 안된다 호자총신을 내 조뜨를 감지할 수 있다 공허의 감옥으로 기절시켜야겠다 공허의 감옥으로 기절시켜야겠다 맘살해선 안된다 갈라진 틈 건너편에 포자총수가 나를 감지할 수 있다 저것부터 처리되겠다 다음 시간쯤은 다 해볼 수 있다 공허의 감옥으로 기전시키고 건너가야겠군 첫 번째 예언의 조각이다 그 모든 게 누렷해질게요 제라툴, 그만 포기하고 모든 걸 잊어 너의 종족이 고통 속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느니 지금 밟아 캐릭은 벌써 마음을 바꿨나? 셔쿠라스를 위하여 난 너를 얻은다 난 속죄할 것이다 반갑습니다 고귀한 자여 저희는 고위기사 카라스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대들을 만나 다행히 계속 이동하도록 하지 첫 번째 자손에게 영광 저희가 앞장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나는 원식이 없습니다 수작목루 도로 망설이하나 발처리 엔 나루 순찰 중인 우리 군주를 처리할 때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이 짙게 나갈게 엔하루딘 그라젤 난 죽을 것이다 영광이 있으라 날 쳐다니라 지명은 없구나 내 소명을 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날 쳐다니라 싹 다시 살라 아리엘은 부활할 것이다 공중공격에 대비해라 암탄단이 막아라, 경제들이여 아리엘은 부활할 것이다 난 속죄할 것이다 첫번째 자손에게 이겨 과거의 악을 지은 짐이 무겁구나 칼날 여왕이 부화장을 지었다 이 성스러운 행성을 더럽힐 속셈이로 그의 악을 지은 짐이 무겁다 그렇게도 전하겠다 첫번째 자손에게 이겨 첫번째 자손에게 이겨 엔하루딘 라저벌 엔하루딘 라저벌 지민거구나 충격을 받지 두 번째로 살라 승관 과거의 악을 지우리라 결정할 것이다 두번째 예언의 조합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어리석은 것 그 희망은 환상일 뿐이다 캐리건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한 내게 보기는 없다는 것도 아니지 조심해라 캐리건의 부하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한 놈씩만 조심해서 절이하라 한꺼번에 선대하려다간 네가 등할게요 책임이 누군가 저의 악을 지우리라 주작목 날 찾았나 배부독춘이 죽으면서 산성 물질을 방출한다 추적자여 원거리에서 처리하라 주작목 그 자동이 없군 좋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흥미롭군 진법구나 어둠과 하나 달 찾았나? 흥미롭군 망설여서는 칼날 여왕이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기에 부하장을 파괴해야 한다 망설여서는 안 된다 과거의 악을 지우리라 알차 심지어 이 능력을 놓치겠다 원하는 걸 말하라 에라쿠 진법 없구나 날 찾아리라 내 소명을 다하리라 진법 없구나 다시 진지 도망치는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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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악을 가시총수로 똥들의 무리가 될 일을 공격하기 전에 처치하라 진지 과거의 악을 지우는 상관없는 신 진지 멕장 그 최고위기사 카나스가 있습니다 충정을 바치리라 과거의 압을 지우리라 썩 다시 살라 내 손은 다하리라 엔타로 퇴사다 동원 회화 뒤에 저는 오일기사 카나스입니다 우리는 칼날 영을 쫓아 영입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논리인 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게리건돈 나도 고대의 예언을 찾아내여게 왔니 그대가 도와주면 게리건보다 먼저 예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지 영광입니다 위대한 자여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찾아내요 울트라리스크 공허의 감옥 안에 가더니 처치하게 카나스 첫 번째 자손에게 영광 Controller Kir pela Meisen rains 공허가 해서 JUMP 공허가 공허가 탄압 공허가 공허가 는 공허가 artist 천한 메 엉 그 우 아 엘나르딘 라쟈가 첫번째 자손의 유지하시고 엘나르딘 라쟈가 첫번째 자손의 유지하시고 엘나르바 하하 칼날여왕이 저 부화장으로 이 행성을 더럽히려고 한다 부화장을 없애야 해 안된다 중독하는 상체나 관련된 상체야 관련된 상체야 관련된 상체나 관련된 상체야 관련된 상체야 내 소명을 다하리라 아주 빛나라단 명예가 이 근원에 아이어를 위하여 끝이여 캐릭터의 부화장을 모두 파괴했다 이 행성에도 희망은 남아있다 예언의 마지막 조박이 신들이 만든 승마는 떼는 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길하기 그지없군요 갈랄 여왕이 이 예언을 찾듯하면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되겠습니다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군 제라틀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순 없다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군 제라틀 탈출하시는 동안 제가 탈날 여왕을 맞고 있겠습니다 그대를 버릴 수는 없네 저보다도 테라틀님보다도 테라틀님보다도 중요한 예언입니다 비밀을 받게 주십시오 미래가 달린 예언입니다 그대의 희생을 잊지 않겠니 경치 나의 소명은 다하며 저 큰 난탐철 예언을 빼앗기철에 공허의 구도자로 돌아가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이 예언의 뜻을 나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는 알겠다. 자쿠르의 계승을 찾고 그들이라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들도 할 수 없다면 이 우주가 붕괴될까 두렵구나. 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